자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좀 도움이 될 만한 또는 객체지향이라는 것에 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만한 여러가지 그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이 구체적인 문법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교육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문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번 수업에서는 문법적인 요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인 것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마지막 수업까지 쭉 문법적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을 배운다면 일단은 문법을 먼저 정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것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현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설계를 잘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은 설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떠한 특성 또는 어떤 관점을 소프트웨어화시켜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이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현실보다 훨씬 단순해요. 왜냐? 이 소프트웨어 자체도 이 현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한 것이죠. 여기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영국 런던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지도들은 같은 지역을 좀 다른 뷰로 표현하고 있는 지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영국에서 어딘가로 런던에서 어딘가로 이동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4개의 지도 중에 과연 어떤 지도를 선호하실까요? 저라면 마지막에 있는 이 지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지도는 현실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위성사진이에요. 어떤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은 어떻게 생겼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지도는 이 현실의 복잡한 것들을 많이 걷어내고 이 지하철의 노선을 그리고 있는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은 현재 영국 지하철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노선도인데요. 이 노선의 특징은 기존에 이것을 개선한 건데 여기 있는 이 노선도는 어쨌든 지하철이라고 하는 지금 이 지도를 보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에 집중하긴 했지만 여전히 역과 역 사이의 거리 또는 그 역이 실제로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는가와 같은 여러가지 정보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복잡성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지하철을 타는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 즉 어떤 역이 환승역이고 또 어떤 역 다음에는 어떤 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는 몇 개의 역을 경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관심사에만 집중한 형태의 지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도는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디자인 성취라고도 평하는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서울 지하철역의 노선도 이런 것들이 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만드신 분은 전기의 회로도 있잖아요. 그 회로도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지하철 노선도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이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지도는 그 현실을 현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 우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현실에서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만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 영어로는 abstract라고 해요. 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상화나 이런 개념들은 abstract 같은 개념은 일단 자바에서는 문법적으로 abstract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추상화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즉 추상화라는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반영해야 될 현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만든 것을 만드는 행위를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라는 것은 복잡한 현실에서 현실을 추상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지도 지자체 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추구하는 추상화에 아주 잘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현실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잘 추상화하는 잘 만들어진 설계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인 거죠. 그런데 안탑계께도 이런 좋은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특성은 잘 전수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지식은 전달될 수 있지만 지혜는 스스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이 코드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자신의 맥락에서 처해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 지루하고 긴 시간을 거쳐서 좋은 프로그래머 또는 좋은 설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사실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겸습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업을 보시는 분들과 저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객체지향의 설계의 원칙이나 철학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것을 언급한다면 여러분들 미궁 속에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혜는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지식부터 익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지원하는 객체지향의 문법을 배우고 이것이 어떻게 동작한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가 설계 원칙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계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부터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구체적인 문법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겁니다.